안녕하세요 8월 3일 와플터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숙이 2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민숙이 말씀은 광야 생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고 내 얘기 같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야를 통해서 1세대들은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만 들어간다는 말씀에 정점을 찍는 그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이제 죽고 24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모두 가난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26절에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제 좀 더 뒷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도 가난한 땅을 앞에 두고 죽는 그런 장면도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모두 죽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루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오늘 20장 12절과 20장 4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엇을 거역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려고 바위를 향해서 모세에게 그냥 물을 내라고 물을 내어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물을 주겠다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바위 앞에서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두 번 쳤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언어는 내면의 거울이라고도 하죠 살면서 타인과의 소통, 말, 행동 등은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관계만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생겨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좀 짜증이 날 때가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움직여지지가 않고 그 생각했던 방향대로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 상황이 막 꼬이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투덜거림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사실 크게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에 물을 냈는데 갑자기 넌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방법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거기에 내 마음을 덧붙여서 행동까지 하면서 바위를 쳤죠 그동안 잘 참고 인내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사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인도자들 중에서도 온유함의 아이콘 온유함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 나가면서 그 백성들의 투덜거림, 짜증, 불평, 불만, 반역 이런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 때마다 그들에게 무릎을 조아리면서 엎드려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또 너무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하실 때마다 좀 참아달라고 제발 나를 봐서라도 좀 참아달라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살려냈던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막 하면서 분노를 내며 바위를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냈습니다 물이 나오기는 했으나 결과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지 못했고 명령을 거역하게 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는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실 누구나 모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으면 벌써 애저녁에 화냈다 뭐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강팍하고 모질고 이기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도 백번은 더 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참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주신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절대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끝까지 참기가 어렵고 참아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완벽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참아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실감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투덜대고 짜증내고 재성이 깊은 태도를 보이다가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끝까지 우리를 참고 견뎌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모세는 끝까지 참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끝까지 참을 수가 없었던 그 분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삶의 고비고비마다 참아내지 못하는 부분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간다면 우리의 죄성은 살아있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 용기를 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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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